2016년 10월 학년 평가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지역에서 시점 T1과 T2 시점에서 식물종의 밀도를 나타내었고 그 다음에 그림은 이 지역에 서식하는 A와 B의 수분 공돈량에 따라 잎의 면적분의 뿌리 물개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네요. T1에서 T2로 될 때의 강수량이 감소했답니다. 그랬을 때 그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. T1에서 T2로 갈수록 건조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. 강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종 다양성은 어땠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분포가 좋았던 반면에 건조하게 되면서 A가 확연하게 증가하고 나머지들이 줄어들게 돼요. 또 하나 종수도 D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얘가 다양성이 감소하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. 그 다음 A와 B에서 수분 공급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점점점 뿌리 무게와 잎의 면적에서 이 값이 줄어들게 됩니다. 수분이 많았을 때는 줄어든다고요. 근데 T2로 가는 상황은 바로 이 왼쪽으로 가는 상황이죠.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뿌리의 무게가 증가하게 되고 잎의 무게는 면적은 줄어들게 됩니다. 그러면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뿌리들이 더 발달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. 자 A와 B 중에서 뿌리가 확연하게 발달되는 애가 A가 됨으로써 건조하게 되었을 때 다양성이, 개체수가 증가할 수 있는 애는 A겠다. 이런 것들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어요. 자 보기로 갑니다. E의 개체수는 하네요. 여기 있습니다. T1일 때와 T2일 때 서로 같다. 지금 개체수가 15, 15로 같죠. 그래서 맞는 말, 식물종의 다양성은 T1일 때가 더 높다. 네, 다양성이 더 높아요. 종의 수가 줄어들었고요. 균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. 자 A와 B 중에서 건조한 환경에 더 잘 적응하는 종은 A종이겠죠. 뿌리가 훨씬 더 잘 발달하는 아이. 그 결과 건조하게 되더라도 혹은 수분양이, 강수량이 감소하더라도 개체수가 늘어날 수 있는 A가 더 잘 적응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. 자 그러면 ㄱ과 ㄴ이 정답이라서 우리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Q5B의 최강의 증rs는 MBC 뉴스 유풍에서 균등하지 못할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. 춘지 Grandfinder 이ским 일환 강원 Yi